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랑 동일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누리집의 한 장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연금을 받고 있으면 땡땡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모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의 기준금액 이하이면 소득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공공구조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모연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초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을 따져서 주는 공공구조 혜택을 주는 기초연금이 된다 동그라미 연금은 뭐냐면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말하는 기금 기금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거지 노령장애 등에 대한 연금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이건 이제 무슨 연금이다 이건 국민연금이다 동그라미연금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하여튼 동그라미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보험이고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이니까 밑에 세모연금은 공공구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다 뭐 개념은 간단한데 이거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수급자의 수는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복수급자가 B지역이 여기 지금 10%가 돼 있고요 A지역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지역의 5%보다 B지역의 10%가 3배이다 뭐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지역을 100A로 잡아보고 B지역을 100B로 잡아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B지역의 중복수급자는 10B가 되는 거죠 10B A지역의 중복수급자는 5A가 됩니다 자 그래서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그래서 5A를 3배하니까 10B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5A는 얼마가 된다? 10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를 넘겨주면 B는 A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B를 넘겨주면 2분의 3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를 넘겨주면 B는 2분의 3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정한 숫자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일정한 숫자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A와 B의 모집단 크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 직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A지역은 여기 아까 했던 100A고 여기 100B로 잡아놨는데 그럼 B를 A로 고쳐줄게요 자 그러면은 B지역에 저기 100B 100B는 결국에 어디야? 100 곱하기 뭐야? 2분의 3A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낙분해주면 50이 되고 5, 3, 150A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지역에 이제 전체 인구수는 얼마가 된다? 150A가 된다 150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게 100단위로 맞춰줍니다 이거 100단위로 해주면 곱하기 얼마씩 해주면 된다? 곱하기 2씩 해주면 된다 이 친구는 얼마가 되고? 이 친구는 그러면 300이 되고 여기는 300이 되고 이 친구는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 그래서 여기 200A, 300A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C를 구해야겠죠 자 C의 모집단 크기는 과연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중평균 활용하는 걸 통해가지고 뭐 이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 일단 한 가지 방법 편차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편차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약간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다 자 A지역의 모집단 자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지역의 모집단이 얼마죠? 200A, B지역 지금 300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 중복수급자의 비율 값이 전체가 지금 9죠 여기 써 보실까? 50, 19인데 그럼 전체와의 편차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 5는 전체보다 얼마가 작죠? 마이너스 4가 작죠? 편차가 마이너스 4고 얘는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편차랑 편차랑 모집단을 서로 곱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800A 여기는 얼마가 되니? 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00A 이 편차랑 모집단 곱한 것끼리 합은 다 합쳐서 0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특강 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좀 다시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800 플러스 300이죠? 그럼 마이너스 500이지 그럼 마이너스 500 날리려면 여기 플러스 500A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 C의 편차는 플러스 1이었으니까 C의 모집단은 여기 뭐야? 500A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B가 아니라 여기 A였죠 그래서 여기 모집단 크기가 정해졌어요 A지역은 200 B지역은 300 C지역은 얼마다? C지역은 500으로 정했다 500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이제 편차랑 모집단을 곱한 것의 합이 다 더하면 0이 돼요 이거 수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수학이죠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800 여기 플러스 300 됐으니까 이게 합쳐서 0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500이 되어야 된다 플러스 500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1로 이미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모집단의 크기가 50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죠 자 그럼 전체는 200, 300, 500이니까 전체는 그럼 얼마가 됐나? 전체는 1000이 되죠 그래서 전체는 1000A가 된다 자 요래 놓고 자 기역니원도 그럼 구해야겠다 자 기역니원도 한번 구해볼까요? 기역니원도 좀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편차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구해보겠다 자 여기 25 나와있죠 여러분 25 25인데 여기 그럼 편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25 여기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럼 편차랑 편차랑 모집단 크기 곱해주면 여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 곱하기 200이니까 마이너스 1000 1000A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0A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00A 자 그러면은 편차의 합은 총 0이 되어야 되니까 편차랑 모집단 곱해서 더해주면 총 합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플러스 2500A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 플러스 2500A가 되려면 모집단 크기가 5A니까 여기 편차가 얼마가 돼요? 플러스 5가 되어야 된다 되는 거죠 플러스 5가 되어야 된다 너무 복잡한가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특강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해서 30이 된다 30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넣어보면 ㄴ 같은 경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가 1000이죠 여러분 전체 1000A 중에서 1000A 중에서 이제 더해주면 돼요 수급자 수를 그럼 여기 200A고 10%니까 여기 저기 공공부조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A가 되겠죠 200에 10%니까 그리고 여기 300에 15%니까 이건 얼마가 돼? 45A가 됩니다 45A 자 그리고 여기 500에 15%니까 저긴 얼마가 된다? 75A가 되죠 75A 곱하기 100 해주면 전체 수급자 비율이 나오겠죠 그럼 65 이렇게 해주면 얼마냐? 65고 이렇게 더해주면 이거 얼마야? 그럼 0, 8 140A가 되네요 140A 그러면 1000A분의 140A 곱하기 100이 되니까 쫙쫙 돼서 얼마가 되나? 14A가 되는 겁니다 14A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14A 이렇게 해주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빠르게 좀 직관적으로 팍팍팍팍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은 14 니은은 30이다 그랬는데 앞뒤가 바뀌었네요 앞뒤가 바뀌었다 자 그리고 갑국의 땡땡연금 사회보험연금수급자 수는 저기 이제 공공구조 기초연금수급자보다 적다 이러는데 기초연금수급자는 여기 14% 전체의 1000인데 14% 25% 여기는 모집단이 같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수를 비교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땡땡연금수급자 수가 더 많죠 틀렸고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는 저기 사후처방은 공공구조니까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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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죠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자 A지역 한번 볼까요 A지역 한번 보면 자 그럼 200중에서 10%니까 여기 20A가 되겠죠 200중의 10%니까 20A 여기는 300중에서 맞죠? 300중에서 15%니까 이거 얼마야? 45A가 됩니다 45A 자 그러면 B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가 아니라 A지역이 적다 이렇게 되겠죠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건 사회보험이니까 동그라미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B지역이 C지역보다 많다 B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300중에서 20%니까 여기 얼마야? 60A가 됩니다 60A 자 그리고 C지역 같은 경우는 500중의 30%니까 이건 엄청 많네요 500중의 30%니까 150A가 된다 150A 그래서 B지역이 C지역보다 많지 않고 C지역이 더 많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틀렸다 자 그리고 OO연금과 세모연금 중 그러니까 이제 뭐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C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그러는데 자 이걸 어떻게 아나 찬생님 이걸 대체 어떻게 알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건 이제 우리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OO연금 수급자 그리고 이렇게 세모연금 수급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이게 뭐야 A지역하고 C지역 그러니까 A지역 여기는 B지역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OO지역 수급자 이게 뭐야? 세모지역 수급자 자 A지역에 그러면은 자 사회보험연금 수급자는 20%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는 10%죠 10% 10% 이게 퍼센트로 좀 보면 20, 10%입니다 중복수급자가 5%래요 5% 5%면은 여기 이제 합쳐서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5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거 25잖아 25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몇%가 된다? 여러분 75%가 됩니다 75% 여기 바깥에 있는 건 75%다 바깥 바깥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25잖아 25 A나 B를 A나 B가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나 세모를 받는 애들이 합쳐보면 이제 얼마다? 25% 25% 근데 밖에 있는 애가 75다 그 다음에 이제 C지역 보면 여기 B가 아니라 C네요 자 그럼 C지역을 한번 보시면 자 C지역 한번 보시면 이제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여기 30% 공공부조 수급자 수는 15% 둘 다 받는 게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20 여기는 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다 더해주면 35가 되죠 35 그러면은 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받는 애가 35%라는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애는 몇%다? 바깥에 있는 애가 65%다 바깥에 있는 애가 그래서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자 C지역은 65%예요 C지역 65% A지역은 75% 이렇게 되는데 자 모집단 크기를 봐야지 자 모집단 크기를 보면 A가 얼마? 200을 잡아놨고 뭐였냐면은 사람 수를 물어봤으니까 사람 수 어떤 비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사람 수를 물어봤으니까 C지역은 65%예요 그러면은 500에 65%가 되니까 밑에 지우고 좀 해볼까요? 그래서 C지역은 500에 65%가 됩니다 자 그래서 C지역은 500 곱하기 65%가 되고 100분의 65%가 되고 이제 A지역 같은 경우는 저기 A지역 모집단 얼마? 200이죠 그래서 200에 몇%다? 몇%냐? 75%가 되죠 이거 엄밀히 계산할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여기가 훨씬 크잖아 모집단은 500이고 여기 200이고 모집단이 무려는 두 배 이상 크는데 물론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얘가 좀 더 크긴 하지만 그건 큰 차이가 안 나죠 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혹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5, 25, 5, 6, 30이니까 325A가 되겠고요 여기 A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A 곱하기 75니까 여기는 이제 150A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나 5번이나 26ử school에 2A 3 5 5 6o 4 4 5 6 4 7